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2019년 게리직 기출 문제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렵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2020년 2차 경차라고요. 2019년 이 게리직이 최근에 나온 한국사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특히 이 게리직 문제 몇몇 문제는 손을 못 댑니다.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반전병마저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번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추잡스럽게요. 어떻게 추잡스럽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버릴 문제는 버리자. 맞출 거는 확실히 맞자.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대비해야 돼요. 시험에. 아시겠죠?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1번은 뭐 쉽게. 그쵸. 뭐 명성에 비해서는 1번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가, 나, 유물, 유적을 사용했을 당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고르면. 빗살무늬토기잖아요. 빗살무늬토기. 당연히 그니까 신석기겠네요.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청동기겠네요.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거. 제가 수업시간에 누누히 얘기합니다. 신석기, 청동기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온다고. 그대로 나왔네요. 보도록 하죠. 그러면 농경과 목축을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졌다. 맞죠? 신석기 때 점점 높아집니다.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아 왜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나옵니까?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뚜르게, 찢개, 개, 개, 개 이런 거 나오면 이거 구석기. 구석기? 틀리네. 청동기 한반도에서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 여러분 강가, 바닷가는 신석기에 살았죠. 신석기에. 빙하기가 이제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내륙까지 녹았어. 신석기 때는 빙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강가하고 해안가만 녹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가하고 해안가에 살았는데 이제 내륙까지 녹았어요.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륙을 들어가죠. 배산임수하고 구름지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때는 구름지대라는 말이 나오죠. 틀리네요. 청동기 시대 때 전문 장인들이 출연하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났다. 맞죠. 사유재산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환호 목책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맞네. 방어하려고. 답은 기억하고 리을. 기억리는 몇 번? 4번 나오네. 쉽죠? 만약에 1번 틀렸다. 답 없습니다. 1번 틀리신 분은 그냥 떨어져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이 맞아줘야 합니다. 1번은 그냥 서비스 문제다. 그냥 맞아야 한다.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 다음 네 2번 2번 문제는 뭐 까닭스럽기도 하고 안 까닭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한 중간 중. 근데 이 정도도 좀 맞아줘야 돼요. 가왕과 나 국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그럼 볼까요? 핵심 단어 찾아야 돼. 난 찾았는데. 여러분 찾았어요? 빨리 찾아봐. 난 찾았어요. 빨리빨리 기병 5만명 제가 그랬죠. 기병 5만명 나오고 종발성. 여기 종발성 나오잖아요. 그럼 광개토대왕이 신라 구원해준 거라고. 이사료라고. 이사료 엄청 잘 나온다고. 또 이 앞에 영락이라는 단어도 나온다. 이거 뺐는데 원래 영락 나오고 영락 몇 년에 기병 5만명으로 해서 어떻게 내 외교를 격퇴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광개토대왕이다. 그러면 가는 어느 왕이다? 가는 광개토대왕이죠. 그럼 나국가. 구원해준 국가는 신라죠. 신라. 그럼 광개토대왕과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볼까요? 광개토대왕의 왕으로 새긴 유물이 신라 왕도에 출토되었다. 맞죠? 그래서 호명그릇. 이거 게리지 기출에 있잖아요. 그림까지 나와가지고. 앞에 우리 풀었잖아요. 맞네요. 가왕은 광개토대왕은 아단성 등 백제 58개성 700개촌을 공략했다. 맞죠? 이거 잘 모른다고 괜찮아요. 왜? 백제 지역하고 백제하고 싸웠다는 건 알잖아 우리가. 백제하고 싸운 거 아니까. 맞는 거예요. 58개성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백제와 싸워서 광개토대왕이 이겼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백제가 열받아가지고 외구하고 결탁해가지고 외구보고 어디 치라고 했습니까? 가야하고 함께. 신라 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신라 구원해주러 온 거잖아요. 광개토대왕이. 어 맞아. 그 다음 나국가는 신라는 포상팔국에 공결받은 가야를 구원했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의문인 게 지금 5세기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3세기거든요. 왜 3세기 이거 포상팔국에 난을 참 냈을까? 좀 의문스럽긴 해요. 의문스럽긴 합니다. 근데 포상팔국 포. 포. 한국 옆에 있는 한국 옆에 있는 8개 국가가 금강가야 공격한 겁니다. 가야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가야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신라 왕이 도와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로 해서 금강가야가 이제 세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완전히 세퇴하고 이제 대가야 중심 사회가 되는 거죠. 가야가. 그 다음 나 신라는 왜 아스카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여러분. 아스카문화는 백제죠. 아스카문화는 백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라가 아니고. 신라는 뭐 한인의 연못밖에 없어요. 답은 ㄴ, ㄴ, ㄷ, 답은 3번이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ㄱ, ㄴ, ㄷ, ㄹ 할 때 이런 문제 있죠. 이렇게. 두 개씩은 상관없는데 봐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형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옳은 거 할 때요. 옳은 걸 찾는 게 아니고 틀린 거. 속어법으로 하세요. 아 이거 아니네. 나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맞는 거야. 다시 다시 다시. 옳은 설명, 옳은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럴 땐 완전히 틀린 것만 하나 찾아요. 완전히 틀린 거 말고 알딸딸하다. 그럼 맞는 거예요. 알딸딸한 거를 틀리게 한다. 그럼 다 틀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완벽하게 틀릴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딱 보니까 관계토하고 신라야. 그럼 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아닌 것 같아. 빼고 나머지는 알딸딸한 거랑 맞는 걸로 하면 답은 3번 나와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문제를.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알고 푼다?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럼 한국사만 해야 돼요. 한국사만 해도 틀리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다음 3번 보도록 하죠. 3번. 3번. 아 이것도 어렵죠. 1번 빼고는 뭐 쉬운 문제가 없네. 그렇죠? 가, 나, 사실로 알 수 있는 나라의 풍속으로 가장 적절한 것. 국왕이지만 옥각. 그렇죠? 옥으로 갑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대요. 하... 성책을 둥글게 했는데 그 모양이 감옥과 같았다. 어떤 데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고구려로 찍었더라고. 아닙니다. 이거 부여입니다. 부여. 옥각 해가지고. 제 거 필기노트 있긴 있는데. 아 어떡해. 이걸 왜 해가지고 냈지? 참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부여야. 부여. 밑에 보자고. 잘 모르면 밑에 들어가라고 했죠? 문신했대요. 3안. 문신하고 편두. 그렇죠? 피어싱 이런 거 나오면 다 3안입니다. 전쟁할 경우. 뭐야? 우제전법 했네? 이거 부여. 그렇죠? 그 다음 10월에 나라 동쪽의 수혈에서 수신을 모셔다가 대사를 지냈대요. 이거 수신제라고 하는데요. 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고구려. 옹기솥에 쌀을 담아가지고 목각 부근에 매달려 두른 풍습. 영혼 숭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옥죠. 문제 정말 어려운 게 두 개가 같은 나라가 있으면 그거 빼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것조차 없어요. 하나 사만이고 하나 부여고 하나 고구려고 옥죠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옥값 이거 모르면 이거 부여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답은 그러니까 2번이 나오긴 하는데 옥값을 아는 수험생이 몇 명이 됐을까? 자세히 보는 수험생이 몇 명이 됐을까? 제가 볼 때는 2번보다는요. 2번 이 문제보다 3번이 더 훨씬 어려운 거죠. 3번은 배울 땐 틀려도 된다. 이거 맞은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 시험입니다. 3번은 틀려도 된다. 아시겠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옥값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옥값 제가 필기노트 있으니까 체크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보죠. 여기에서 이제 멘붕 와버리는 거예요. 3번도 어려웠는데 4번은 더 멘붕이야. 완전 이거 백전방지용 문제야. 이거는 이거는 맞추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출제인 거야? 이거 진짜 욕하고 싶습니다. 미친 애들이에요. 미친 이거 출제인 거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까? 하 정말. 위주의 전진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전진 사신은 내물왕이고요. 아스토경에 남은 지증왕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렵게 냈으면 사이에 마리깐했다 그러면 돼. 마리깐했다거나 뭐 아니면 사이에 뭐 있는데 옳지 않은데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사료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이건 아마 그러니까 4번 문제에서 완전 멘붕 와버리는 거죠. 아 뭐야? 어떻게? 어떻게 이거 멘붕 와버렸어. 그때 생각하겠죠. 아 어떡해. 진짜 짜증나. 아 김종호 이놈 안 할켜줬는데 어떡해. 아 그럴 바에 그냥 일타강사 거 들을 건 제일 유명한 사람 거 들었어야 하는데 한 200강짜리 들었어야 하는데 아 짜증나 김종호 괜히 들었어. 그렇게 했을 거야. 아 내 수업 안 들었겠군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일타강사 듣든 누굴 듣든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못 풀어. 다 찍어서 맞은 거야. 어떻게 이것까지 다 풉니까? 못 풀어. 못 풀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건 백전방지용이 아니고 그냥 버리는 문제입니다. 버리는 문제. 볼까요? 실직국가 압록국을 전복하면 파사이사왕이야. 파사이사왕. 들어봤어요? 파사이사왕. 이것까지 어떻게 암기해요 여러분. 다음은 일벌인데. 파사이사왕. 파사이사. 파사이사. 파사이사금이에요. 파사이사금. 아니 여기까지 나 진짜. 아 이거 신라 전공자라 풀지. 이거를. 복호. 고구려에 볼모를 보냈대요. 이건 실성왕 시대입니다. 실성왕. 이건 뭐 스토리 좀 많은 사람은 풀 수 있겠지. 실성왕. 실성왕은 내무랑 동생인데. 내무랑이 죽고 나서 이제 동생이 실성왕이 됐는데. 내무랑도 자기가 고구려로 인질로 끌려갔거든. 그 복수를 하려고 내무랑 아들들도 다 외국했다가 이제 인질로 보냅니다. 그 얘기. 그럼 나흘. 신궁을 설치했다. 이거 소지왕하고 지증왕설이 있어요. 소지왕하고 지증왕설이 있습니다. 소지왕하고 지증왕설이 있어요. 설 있는 것도 내무를 왜 했네 이거를. 삼법부 했대요 이거 삼법부. 이거 지증왕이야. 이것보다 앞에입니다.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건 답은 1번이에요. 1번. 실직국과 압록국을 전복했다. 이건 파사이사금 때니까. 답은 1번인데. 아니야 이거. 이게 뭘 문제라고 그랬어 4번을. 아휴 정말 4번은. 아휴 이거 그냥 찢어버려. 틀지 마요. 그렇죠. 4번 같은 문제는 그냥 버려. 복습도 하지 마. 나오면 어떡해 버려 이런 거.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거 버리네. 괜찮으니까. 이거 버린다고 여러분 전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4번이 개쓰레기 문제다. 이거는 아니다. 옥담. 5번. 다음 글을 저수란 승려. 이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3, 4, 5가 이제 팍팍팍팍 친 거야. 그러니까 팍 나가 떨어지지. 아아. 그치. 열심히 했는데. 그쵸. 1, 2번이라도 맞았어야 하는데. 1, 2번도 틀렸으면. 완전히 멘붕 오는 거예요. 펼쳐도. 펼쳐 열어도 변잡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도 좁히지 아니하다. 주장하여도 얻음이 없고. 농파여도 이름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니. 여기 핵심단에 나오네. 기신로. 기신로 뭐예요?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소잖아요. 기신로. 누굽니까? 원효죠. 원효입니다. 원효. 그쵸. 졸래 이를 해석한 사람 중에서 그 종체를 밝히는 얘가 적었다. 이는 각기 익혀온 곳에 시켜. 그 문구에 구애되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데. 이건 다 의미 없고. 기신로. 이걸로 해서 대승기신론소다. 대승기신론소. 원효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원효 암기팁 있죠. 여러분. 원효 암기팁 해가지고 풀어주세요. 아정분. 일화통일로 여러분이 해두세요. 아정분 일화통일로. 아미타. 정토정. 군왕사. 일심. 화쟁. 그쵸. 그 다음 원융회통. 통합불교. 일본의 전파. 요겁니다. 아정분 일화통일. 그리고 원효의 책은 승기하고 금강산 가서 열 번 싸우고 화해한다. 승기하고 대승기신론소. 복귀해요. 대국통. 여러분 대국통. 제가 수업시간에 눈을 얘기했어. 대국통 나오면 무조건 자장이라고. 국통 나오면 해량. 대국통 나오면 자장. 그쵸. 현장에게 신유학을 수확했대요. 원칙. 여러 불교 경전사상 하나로 하는 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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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융회통. 이게 원효죠. 답 3번. 4번. 제자양상하고 화음종. 그쵸. 화음시찰 조성한 사람은 의상.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합니다. 5번은 참 기신론을 알면 푸는데 그걸 모르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3, 4, 5가 어려운데 4번은 그냥 버리는 문제고요. 5번은 좀 공부하시면 풀 수 있고. 이거는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만이 풀 수 있어요. 문제 많이 안 풀어보고 문제 보나마나 기본 수업 한 번 듣고 그냥 기출 대충 혼자 풀었다. 못 풀어요. 찾지 못해. 핵심은. 핵심은 찾지 못해요. 그 다음 이제 6번 가도록 하죠. 6번 가왕.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이 정도는 좀 근데 맞출 수 있어요. 기출 많이 풀어보셨으면 풀 수 있습니다. 공주가 대응보력효곤풍수왕. 대응보력. 천인 대건. 문왕이네요. 문왕. 둘째 딸. 나 이거 판서까지 해줬는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고. 정해공주네. 정해하고 정효공주. 가장 큰 차이점 정해는 돌사상. 그 다음 정효는 벽화. 이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 왕은 문왕이죠. 문왕대로 옳지 않은 것. 신라는 관리등용제대 독서사무과. 문왕때는 신라 왕이요. 경덕부터 원성까지에요. 이거 원성왕이니까 맞네. 경덕에서 원성왕까지. 그거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문왕때 신라 왕이 누구였느냐. 기출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 엔닌이 구법을 위해 당으로 갔다. 엔닌이 뭡니까. 엔닌이 구법 순례행기를 썼는데. 입당 구법 순례행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법화원 얘기가 있어요. 그럼 법화원은 장보고죠. 이것도 기출에 있어요. 다른 직렬이지만. 법화원. 법화원은 장보고인데. 그럼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했고. 청해진은 흥청법이잖아. 그럼 이거는 흥덕왕때네. 그럼 문왕때 왕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경덕왕부터. 어느 왕때까지? 원성왕까지. 성경 해원이잖아. 해공왕이 있고. 그 다음 성덕왕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의 왕이거든요. 흥덕왕은 안 들어가네. 흥덕왕은 다음 세기지. 어쩌고. 헌흥진경이니까. 이건 8세기고 이건 9세기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나오네. 다음으로 또 발에 구강. 구강은 문왕. 군왕은 고왕. 안녹산 난이 터졌습니다. 안사. 안사는 아니지만 안녹산 4,3의 난이 터졌다. 이거 맞아요. 뭐 그러면 내가 그냥 놔두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기출에 있어요. 다른 직렬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거는.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닌. 입당 구업슬레행기. 여기에 법화원이고. 법화원은 장보고. 장보고는 흥덕왕때 청해진 설치했다. 흥덕왕은 9세기니까. 이거는 8세기니까. 틀리구나.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6번은 풀 수 있어요. 6번은 풀 수는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풀 수는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7번 갈게요.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온거에요. 진짜 많이 나온거에요. 뭐가 나와? 핵심 단어. 인품 나오잖아. 인품. 그렇죠. 내가 인품 나오면 무조건 시정전식과. 역시계경녹과. 암기티비죠.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 녹과전. 과전법. 폐경. 목. 문. 원. 공. 태조. 경종. 목종. 문종. 원종. 공양왕. 이렇게 뭐라고 했죠. 역분전. 핵심 단어. 공노. 공운. 시정전식과. 인품만. 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이제 18. 관품 18등급. 그 다음 경정전식과. 현직관리만. 그 다음 녹과전. 경기도. 신진관리도 주겠다. 과전법. 전현직. 관리들에게 경기도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핵심 단어를 봐야 돼요. 그럼 인품만 나오니까 시정전식과. 경종때네. 볼게요. 문종때 아니라고. 경종때라고. 문종때는 어떤 거. 경정전식과라고. 그쵸. 틀려. 그 다음. 문종때 아니라고. 문종 아니야. 산직은 누락되고 철저히 실직 대상으로 했다. 이거 언제 때. 경정전식과. 틀리다. 그 다음. 광종때 제정된. 광종때 제정된. 광종이 한 게 아니고. 광종때 제정된 사색공복제도를 참고하여. 상관. 직관. 직관과 상관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직관계도 지급기준이 되었다. 맞네요. 광종때 있었던 4개의 옷갖고 기준하고 거기다 인풍 추가한 거잖아요. 맞죠. 여기 나오잖아. 직관과 상관의 값 품을 본다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왜? 경종이 광종 아들이잖아요. 경종이 광종 아들이잖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성종때 마련된. 성종때는 여러분 경종 다음이잖아. 이건 개정전식과야 되는 거지. 성종 다음 왕이 경종이니까. 아니 목종이니까. 그쵸. 성종은 경종 다음이에요. 여기에 들어간다고. 성종에 영향받아서 만든 게 개정전식과하고 광종 영향받아서 만든 게 시정전식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광종이 맞는 거예요. 시정전식과 전이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업 충실히 듣고 기술 문제 많이 푼 사람은 맞을 수 있어요. 왜? 시정전식과 문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뭐 풀죠. 뭐 해리지. 그쵸. 그 다음 이제 8번 가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8번도 아 나 진짜 센통맞게 이모가기난이 터졌어. 처음이에요. 공무원 직량에서 이모가기 나온 나는 아 나 본 적이 없는데 이모가기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특이해. 왜 나왔지? 볼게요 여러분. 제 거 암기팁이 있습니다. 임재인 암기팁. 이걸로 수많은 수험생을 합격해 만들었던 부탄, 옥사, 한진, 평행, 칠직, 명로, 평행. 요 사이에 모르는 거. 휴전기간이거든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2차 진주 공격. 그 다음 한양으로 환도한 거. 훈련도감 만든 거. 그 다음 이모가기난도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듣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면 돼. 아시겠죠? 볼게요. 이모가기난 사이에 있네요. 기억. 그쵸. 기억입니다. 이모가기난. 이게 96년에 일어났어요. 96년에. 그리고 권율이 행주상성. 행주상성 여기 있잖아. 그쵸. 이해. 새로운 군대 필요성으로 해서 훈련도감. 훈련도감 여기 있지. 훈련도감. 환도한 다음 바로. 93년에. 그 다음 이제 리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원균이 2억 기등이 죽었대. 원균이 7천 양이죠. 7천 양. 리을. 그럼 순서대로 하면.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봐야 돼.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답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암기 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모각의 난이 조금.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이모각의 난이. 이게 이모각의 난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암기 팁으로 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사이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거가 임진왜란 순서 중에서. 아마. 어려운 축에 숙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5, 6, 7, 8이. 8번. 7번은 그래도 맞춰줘야 돼. 8번도 웬만하면 맞아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9번 가도록 하죠. 9번. 9번. 요거는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달단이란 단어가 나왔다. 여러분 명심해요. 달단이란 단어가 나오면 몽골입니다. 달단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다? 몽골이야. 몽골. 그 다음 거란이니까 이거 거란이겠지. 진짜 문제 특이하게 냈어요. 거란 침입하고 몽골이면 거란부터 내고 몽골을 내야 하는데 여기 특이하게 몽골하고 거란에서 몽골 먼저 냈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11세기에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12세기 여진. 13세기. 14세기 있으면 13세기 몽골 쳐들어오죠. 14세기 외국. 그 다음 홍건적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13세기 몽골과 그 다음 11세기 거란에 대해서 나 사이. 그러니까 11과 11세기와 13세기 사이. 몇 세기? 12세기를 물어보는 거래요. 그렇죠.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왕으로 해서 풀어도 되긴 합니다. 볼까요? 그러면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개경에 초조대장경이 조성되었다. 거란 침입 이후죠. 거란 침입하고 나서 현종이 만들어오고 이게 70걸리니까 거란 때문에 거란 이후. 맞네요. 교장. 교장은 여러분 문종이잖아. 문종. 문종 누구? 의천. 의천. 문종이 넷째 아들. 그렇죠. 물론 교장이 문종 때 아니에요. 그 다음 왕 때입니다. 하지만 암기하기 쉽게 그냥 의천 때 이렇게 의천 아빠가 문종이니까. 그러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몽골 침입하기 전이잖아요. 몽골 고종 때 침입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해인사에 장경판전을 짓고 팔만대장을 소장했다. 아 이거 안되지.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 원무해 원각사의 10층 석타 무의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15세기 조선시대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해인사에 장경판이라는 건물을 만든 거예요. 장경판이 뭐냐. 이 장경판전을 보관하는 건물이야. 해인사에 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 조선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조선이지. 12세기가 아니고. 그 다음 대구 부인사의 화재로 소실됐다. 조성된 게 이거 언제 몽골 침략으로 몽골 침략으로 소실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봐야 돼? 답은 3번으로 봐야 돼. 이건 조선이니까. 완전 틀리니까. 조선시대. 이것도 맞아야 돼. 이 정도는 맞아줘야 합니다. 해인사 장경판. 봐봐. 이거 보면 다 고려인데 이것만 조선이잖아요. 다 고려인데 3번만 조선이에요. 선지로도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사료 모른다고 해도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15세기 건물 꼭 기억해야 돼. 원무해. 원무해. 그쵸. 원각 10층 서탑. 무이사 극락전. 그 다음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 건물이고 해인사 장경판전은 또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문화유산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개리직 기출이 있었어요. 여러분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인사 이걸로 그때도 장난쳤어요. 고려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라면 이 문제도 유추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문제니까.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다 풀어야 돼.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 번 봐야 합니다.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 오답 정리하면서 사료 다 보시면서 그리고 답만 보면 안 돼요. 나머지 선지까지 다 봐야 돼요. 왜? 나머지 선지 갖고 다음 문제를 내거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보죠. 10번 이것도 좀 어렵긴 하네. 10번 법 낸 한결같이 자치통감에 의거하고 근데 이거 문제 좀 푼 사람은 좀 알 텐데 이 사료 자치통감에 의거한 책은 동국통감인데 그쵸? 자치통감에 의거한 책은 동국통감이에요. 서거정에 항상 이 사료도 은근히 잘 나와요. 자치통감에 의거했다. 그리고 각목의 필삭 취지에 번잡하고 쓸모없는 삭제하고 요런 만난 거에 힘썼다. 삼국과 함께 대처했을 때 삼국기라고 하고 삼국이 통합했을 때 신라하기라고 했으며 그 다음 고려생 고려기 사만 이상은 외기라고 했다. 사만 이상은 외기라고 했다. 요거 나오면 이제 동국통감입니다. 그럼 동국통감으로 적절한 거 당군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 편년체 통사 성종 때 예약사지 중에서 사 우리나라 역사 통으로 정리한 그쵸? 맞아요. 그 다음 신화전설을 포함하여 우리 역사 신의사관으로 서술 삼국 유사 신기한 이야기 신의 기니 신기한 이야기 삼국 유사 당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영사체 영사체 노래 노래 서사시식으로 동국세년강 세종 때 동국세년강 그쵸? 강목법의 입장에서 여러분 강목법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 틀리죠? 여러분 기전체는 삼국사기잖아요 기전체는 아예 말이 틀리지 기전체는 뭐다? 삼국사기가 기전체다 그럼 답 몇 번밖에 안 나와 맞는 거는 1번밖에 안 나오지 그쵸? 오 근데 자치통감 이거 가지고 동국통감이란 걸 유추할 수 있으면 쉬운데 만약에 이걸 유추 못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려웠을 겁니다 10번은 이것도 자치통감 이제부터 심각하세요 자치통감 나오면 동국통감 자치통감 나오면 동국통감 성종 때 오케이? 하오? 하오 좋아요 11번 가도록 하죠 토지제도입니다 혈명으로 뭐한 거? 고른 거 보도록 하죠 도평의사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가를 제정할 걸 요청했대요 왕이 이 제의를 쫓았대 문종이 정비하여 바에 의해 경기 주군에 결정된 좌우도를 나누어 설치한다 1푼부터 9푼까지 산직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눈다 오마이갓 1푼부터 언제까지 9푼까지 산직 전직관리한테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다 18등급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 주니까 시정전시권이냐 과전법이냐 헷갈렸을 텐데 아 아니죠 녹과전이냐 과전법이 헷갈렸을 텐데 녹과전은 신진관리한테 주는 겁니다 신진관리한테 그리고 도평의사사는 원간섭 이후에요 원종 때는 이제 개경환도 하죠 아직 원간섭 직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평의사사가 있고요 그 다음 전현직관리한테 즉 산직한테도 주면요 이거는 공양왕 때 있었던 과전법입니다 공양왕 때 있었던 과전법이다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죠 전주는 전객에게 전조 수확량이 10분의 1을 징수했다 말 어려워하지 마요 전주 세금 걷는 사람 관리는 전객 땅주인 농민들에게 전조 세금으로 수확량이 10분의 1을 징수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금 10분의 1이잖아 양방관료층의 경제의 보장을 위해 현임이나 퇴임이나 망료 아까 전현직 다 주잖아 산직까지 맞네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전 휴량전이 나타나죠 수신전 지킬수 아 믿을 믿을신 그쵸 지킬수 믿음을 지키는 땅 관리 미망인한테 주는거죠 맞아요 그 다음 수확권자 직접적 정조의 수치를 봉쇄하고 납조자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도록 봐봐요 수확권자 관리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를 봉쇄하고 못하게 하고 말이 어렵네 풀어나니까 납조자 세금을 내는 농민들이 세금을 관리에게 어떻게 납부했대요 어 그쵸 봐봐요 수확권자가 직접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쇄하고 납조자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납조자 걷는 애들이 그니까 이거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관수관급제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나눠준다는 성종대 그니까 직접 수치하지 마라 우리가 걷어서 나눠주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걷어서 나눠주겠다 납조자 우리가 걷는 애들이 나눠주겠다 관청이 나눠주겠다 관수관급제 어 말이 좀 어렵네 여러분 그쵸 성종대 성종대 그러면 이걸로 맞는거 모두 고르면 과정법이잖아요 과정법과 관련된건 기역니은 디귿이네요 그쵸 아니구야 이거 아니지 기역니은 디귿 안보여 이렇게 하니까 안보여서 이거는 아니죠 리을은 관수관급제에요 관수관급제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디귿 답은 3번으로 봐야합니다 이 11번은 어려운게 아니고 말이 이 용어가 꼬아나가지고 어려워 보이는거에요 하나하나씩 풀면 풀 수는 있는데 뭐 전주네 정객이네 뭐 납조자네 뭐 이런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을겁니다 간단해요 전주는 뭐 땅주인 아니야 이러면 틀리는거야 전객이 땅주인이고 전주가 관리야 관리 세금걷는 관리 전객이 땅주인 농민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전주정객제는 땅주인과 소작인 관계가 아니고 땅주인과 소작인 관계는 지주전호제고 전주정객은 전주는 세금걷는 관리 전객이 땅주인 농민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주정객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전주는 세금 세금 이 세 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아 용어를 잘 모르면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용어 모르면 그 다음 12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가는 학교가 날로 새하자 이를 근심하여 양부와 의논하기를 세상의 직문은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함이 없거늘 지금 양용고가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육품이사는 각각은 한근을 내게 하고 칠품이사는 포를 차등있게 내게 하고 이를 양용고에 뭐야 돌려 본전을 두고 이자만 취하여 서막전을 삼아야 합니다 핵심단은 안네 여러분 서막전 나오잖아요 핵심단은 서막전 학교 지금 진흥시키기 위해서 서막전 하재 그리고 항상 은퇴한다고 회암 주자 주자 회암이 주자입니다 주자 초상을 걸고 경모했대 근데 이걸로 풀 수 있는게 아니고 서막전 풀어야 돼 서막전 누굽니까 충렬항 때죠 충렬항 때 서막전 성경학문 성경학문 암기팁 성균관 감이죠 그 다음 경수교수도감 경사교수도감 서막전 문묘 안양이 서막전 그 다음 안양이 또 김문정한테 시켜가지고 공자 제자들하고 공자하고 화상 갖고 오라고 제사 지낸다는 거지 문묘 학문입니다 학문 충렬항 때 신문씨 문묘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거 옳은것 볼게요 송학산 아래에서 학당을 마련해서 구제로 나누고 전문강좌를 태성공자 최충 동방이약 동방이약 동방성리학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작이다 정몽주 그쵸 여공패설 사략 그쵸 망곤당에서 활약한 사람 이재현 원에서 공자 및 제자의 70명의 초상 그리오게 하고 궁궐안의 학문기관 생조들의 경사를 가리키게 하여 성리학을 널리 전하고자 있다 안양이죠 김문정한테 얘기해가지고 문묘 설치하게 이거 갖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 성리학 가리킨 사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양입니다 안양 우리나라 성리학 갖고 온 사람이잖아 안양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을 봐야 한다 답은 4번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인물사 문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요 서막전입니다 서막전 서막전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서막전을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씩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핵심 단어를 체크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 그거 보기에는 초자들이 그 공부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틀렸을 시험이에요 최악의 난이도 왜 이렇게 냈지 근데 13번은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어떻게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을 때 내가 그랬죠 틀린 거 위주로 보라고 틀린 거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 강화도 해요 강화 니은 충주 디귿 장흥 아니 장흥을 어떻게 하냐고 리을은 강릉이에요 참 문제를 이렇게 해내고 진짜 아니 위치라도 어떻게 위치에 지명이라도 넣어주든가 한국지리 문제예요 이게 한국지리 문제야 아휴 문제를 내도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몰라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거의 틀렸을 거예요 거의 틀렸을 거예요 볼게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조대장검 조판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강화도하고 남의 진주분사죠 맞네요 기역 맞아요 근데 읽을 것도 없어 왜 다 맞으니까 다 맞으니까 백운경화상 이거 백운화상이죠 백운화상 백운화상이 편찬한 게 직지심체요절 충주 아 충주가 아니고 아 이거 청주다 내가 잘못했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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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사 청주 흥덕사 맞아요 도일선사가 가지산파를 개창했대요 이게 전라함도 장흥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장흥 이걸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참 문제를 내도 백령결사 이건 강진이에요 전라함도 강진 백령결사 강진인데 강릉으로 됐죠 아니죠 강릉 아니지 이건 어때 강진이다 강진 전라함도 그러니까 이건 틀리네 그럼 답은 기역니은 디귿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데 이거 맞췄을까 난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도시 이름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도시 이름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거 이거는 그냥 백전방지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리세요 아까 네모랑원 지중앙 사이에 있었던 그것도 틀려도 되고 이것도 틀려도 돼요 두 문제는 그냥 버리는 문제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장흥을 안다고 장흥을 암기한다고 책에는 있겠지 책에는 있을 거예요 실제로 풀 수 있을까 못 풀다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는 그냥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 버리는 문제 버리는 다음 14번 갈게요 참 게리직은 여러분 실학을 좋아해요 실학을 좋아해요 박재가 좋아하고 실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나왔냐 일려 여장 나오죠 이 앞에서도 옛날에 기출에서 나왔던 여전론 했던 정략용 일려 여장 일려 그쵸 그 다음 어 나와볼게요 나 나는 국가가 마땅히 한 집에 재산을 해야 하려 토지 몇 불을 한 집에 영업전 끝났어요 여러분 영업전 내가 영업전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고 했죠 문제 풀 때 영업전 나오면 이익 성호 이익 그쵸 정략용과 이익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략용 웃어 이것도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내가 노래 불렀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수원에서 웃어요 헤이 웃어요 웃어봐요 수원에서 웃어요 유수원 웃어 유수원이잖아요 틀리죠 왜 정략용이야 정략용은 우물점자로 해가지고 정전제 주중했다 그쵸 여전제 하다가 여전제가 효과가 없어 아니 효율성 이게 뭐라고 현실성이 없어 공동으로 품배해서 공동으로 한다 안 된다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 공동주의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N분의 1하고 거기에서 능력별로 갖는 건 노터치 하지만 죽은 다음 어떻게 돼 다 몰수 자식은 또 똑같이 스타트 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개인의 능력은 인정 하지만 세습은 안 된다 그 얘기잖아 이거 맞지 자신의 저술에서 실용과 허자의 대화 이거 의산문답 앞에 기출문제 나왔었잖아요 의산문답 이익이 아니고 이거는 홍대영 홍대영입니다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되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해주는 균전론 유형원 균전론 유형원 무너온 반개탕을 신분에 따라 균등이 나눠준다 신분에 따라 균등이 나눠준다 기가 막힌 암기트 그냥 되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 14번은 여러분 맞춰야 돼요 14번은 맞춰야 돼요 14번 틀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14번은 무조건 맞아줘요 14번은 오케이 그 다음 15번은 보죠 가전쟁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일본 연합함대가 인천에 루슨에 있던 러시아군하고 공격하는 롤전쟁이지 롤전쟁 볼게요 대한제국은 전쟁기간 내입니다 문제 잘 봐야 돼 전쟁기간 내에 대한제국은 변화되는 국제정서에 대응하면서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틀리죠 여러분 왜 틀려요 국외 중립한 거 맞지만 전쟁 직전이야 여러분 전쟁기간이 아니고 이건 전쟁 직전입니다 전쟁 직전에 중립선언을 했지만 개무시당해요 그리고 일본이 강제로 어떻게 돼 항의를 의정서 제기를 하죠 틀리네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연구시를 하죠 맞네요 시네마 하면 안 돼요 시네마는 영화고 이건 시마네 시네마가 아니고 시만에 시네마는 영화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똑똑 깎고 가 그 다음 재정 외교고문 1차 한일협약 04년에 1차 한일협약 맞죠 이거 1차와 2차 한일협약 사이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가사르데프트 미락을 맺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돼 지배권 인정받았다 그렇죠 미 영 러잖아요 미국 가사르데프트 2차 영일동맹 그 다음 포츠머스 조약이잖아 러일전쟁 끝이 포츠머스 조약이니까 그렇죠 맞네요 그럼 틀린 건 답 1번이지 전쟁 직전이다 전쟁 뭐다 직전이다 이 문제도 어렵긴 한데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어요 아예 못 맞히는 문제는 아니야 수업시간에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보도록 하죠 연도 잘 봐야 돼 여러분 49년이야 49년 농지개혁법이죠 농지 분배해준다니까 농지개혁법 그렇죠 49년에 있었던 농지개혁법에 대한 걸로 옳은 것 볼게요 소유권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가 귀속한다 맞아요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작용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맞아요 사야 돼 왜 작용원칙이었거든요 작용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한테만 토지를 나눠줘요 3정보 이상 토지 몰수하고 분배받은 토지는 분배받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그치 딱을 나눠준 거야 맞아요 이 법에 있어 농가라함은 가죽 또는 동거가죽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그렇죠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맞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근데 다 맞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용어가 용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하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 없이 그냥 오오오오 맞네 해가지고 했으면 맞았을 거고 여기서 생각해보자 잠깐만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틀렸을 거고 집착하는 사람은 틀렸을 거고 집착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푼 사람은 16번 맞았겠죠 16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15번보다는 어렵습니다 15번보다는 16번이 좋아요 그 다음 17번 가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 창간사인데 봐봐요 여러분 대항제 패하야 대항제 패하면 대한제국이야 여러분 대한제국 순 주 독 황 제 대 망 경 이거 시험 문제 있었죠 기출이 있었잖아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랬죠 대한제국 전하고 대한제국 후라고 보라고 이건 대한제국 후라고 그렇죠 이건 대한제국 전이라고 그러면 신문사 이거야 이 신문은 절대 안 돼 대한국 대황제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뭐 보라고 했어 문체보라고 했죠 문체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한문이 돼요 국한문 사람은 누군지 몰라 국한문이 나와서 그럼 국한문이니까 제국신문 안 되지 대한매의 신문은 다 있긴 하지만 창간사에 국한문을 한다니까 이것도 안 되지 그렇죠 만세보가 경향신문은 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죠 경향신문 이것도 순환글일거에요 이거 지금 둘 중에 하나에요 황성신문 아니면 만세보예요 황성신문 아니면 만세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황성신문일 확률이 크죠 만세보가 뭐 천독이 뭔데 뭘 볼게요 그러면 경술국치 이후로 한성신문으로 바꾸어 발간하다가 폐간되었다 모르죠 모르면 넘어가면 돼 천독을 기관지로 했다 이거 만세보예요 그렇죠 만세보 만세보입니다 그 다음 98년 황성신문도 98년인데 계약 운명 수용을 통해 근대사회 건사하고자 국민개목 황성신문은요 유생층 대상입니다 틀려 이거 제국신문 98년 9월에 창간되어 광무정권의 포방 구본심창 원칙에 따라 점진적 개혁 이거죠 점진적 개혁하겠다 이게 뭐 이게 황성신문이야 황성신문 황성신문 이거네 그러면 리을 들어간 걸로 찍으면 되겠네 리을 들어간 거 그렇죠 리을 들어간 거 찍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돼 니은 보세요 니은 이건 만세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으로 1번은 몰라도 넘어가세요 나머지가 아니니까 풀면 돼 이거 황성신문 명확하잖아 이거 만세보니까 안 되고 리은 리을이 될 리가 없지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구나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만세보는 나중에 2인직한테 팔립니다 경실국지가 아니고요 그 전에 팔려요 그러니까 만세보에 관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황성신문으로 풀어야 돼요 답은 기억하고 리을 이거는 스킬이 좀 필요해요 소거법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살 이게 필요합니다 순주도 황제 대만경 중에서 이거는 여러분 명심해요 연도 보시고 그 다음 무슨 서체인지 알면 신문사는 웬만큼 나온다 거기에다가 이제 풀면 되는데 1번은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건 만세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국신문이고 이거 황성신문인데 이거하고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문제 풀면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스킬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18번 가죠 이거는 뭐 맞출 수 있죠 이거 이건 맞출 수 있습니다 볼게요 한국독립당 여러분 명심할까 한국독립당 3개 있어요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관내 중국 상하이 북경 이남에 있었던 한국독립당 조수왕 혼자 했던 거 하나 그리고 김구하고 같이 했던 거 또 하나 그래서 총 3개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국독립군을 만들었대 지청천 그쵸 사도하 자 쌍성보동 명성 호우 그거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독립당을 조직하고 한국독립군을 산하로 두었다 이 조직이 뭐냐 1930년대 만주에 있었던 단체 혁한국조잖아 혁 혁신의회 지금 자 암기집 혁한국조에서 혁신의회 됐죠 그 다음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단체에서 결성됐다 여러분 조선민족혁명당 의열단이 맞는 게 조선민족혁명당이고 단군 간혁 전대군이잖아 단 군 간 혁 전대 군이잖아요 볼게요 의열단 만들고 황포분간학교 가가지고 교육받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고 민족혁명당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족전선연맹을 만들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파들은 충칭으로 가가지고 김구하고 이제 한국독립당 만드는 거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이거 이거 그렇죠 그 다음 1938년 조직된 군사조직 이거 요거네 의용대 화북지의 남은 벌력은 그렇지 조선의 의용대가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화북지대가 조선의 의용군대고 하나는 충칭가서 한국광국군대잖아요 이건 조선의 의용대네요 아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겠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 수는 있어요 혁신의 그렇죠 그 다음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 의용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보니까 맞아야 할 문제는 꼭 맞아줘야지 풀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 아까 있었죠 그런 문제 빼고는요 18번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좀 맞춰주면 좋습니다 17번도 좀 그러고요 16번도 좀 어려워 내가 볼 땐 도리어 16번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5번은 무조건 맞아줘야 하고 그 다음 14번도 맞아줘야 돼요 13번은 틀릴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땐 13번이 제일 셋인데 그렇죠 13번이 제일 셋 아닌가 13번이 제일 셋인 것 같은데 13번하고 파사이사금 있었던 거 두 개는 아 이거 못 풀어요 두 개는 두 개는 못 풉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60% 정도만 맞았다 한 10개 정도 맞았다 아 잘한 거예요 10개 정도 맞았습니다 10개 정도 맞았고 한 12개 맞았다 아 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 잘한 거야 네 이전에 봤던 문제인데 이거 두 번째 풀었다 그런 건 제외하고 처음 풀었는데 그 정도 맞았다면 아주 잘 본 겁니다 이거 꼭 오답하시고요 제가 아까 찢었던 건 안 봐도 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좀 오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죠 우리 이제 개리직 기출 해설 강의 총 한 7, 8개 찍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아 개리직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 꼭 오답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문제 풀기 바랍니다 제가 해설 꼼꼼히 달았거든요 정말 꼼꼼히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설 보면서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업 들으시면서 혼자 하기 힘들면요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으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5배속으로 들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저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